대략적인 액수, 양, 대략 추정하다, 어림잡다, 야구장 어림샘, 예상치, 추정치 커키, 잘난 채 하는 건방진 아우르겐트, 거만한, 오만한, 교만한 아우르겐스, 거만, 오만 어림치 알려줘요. 얼마면 되나요? 그거 꽤 건방지다 그거 정말 거만하네요 대략 1200달러예요 좋아요 제가 살게요 내가 건방졌어 아우스 가기 아우스 가기 아우스 가기 저는 거만한 사람입니다 아우르겐트 맨 아우르겐트 맨 우리는 예상한 범위 안에 있어요 we're in the ballpark we're in the ballpark 잘난 채 하지마 we're in the ballpark we're in the ballpark we're in the ballpark 난 건방진 놈이야 솔직히 모르겠어요. 대략적인 숫자라도 좋아요. I honestly don't know. Ballpark, please. I honestly don't know. Ballpark, please. 잠깐. 내가 건방진 것 같아? Wait, you think I'm cocky? Wait, you think I'm cocky? 당신의 오만함은 뻔히 보이네요. Your arrogance is obvious. Your arrogance is obvious. 봐, 그냥 숫자만 말해봐. 대략적인 숫자라도. Flick, just give me a number. Ballpark. Flick, just give me a number. Ballpark. 그렇게 건방지게 굴지 말았어야 했는데. I shouldn't have been so cocky. I shouldn't have been so cocky. 그건 정말 거만해서 이가 아파요. 우리 야구장에서 홍보품 샀어요. 우리 야구장에서 홍보품 샀어요. 그건 건방져, 벤. 아니요, 건방진 게 아니에요. 자신 있는 거죠. That's cocky, 벤. No, I'm not cocky. Confident. That's cocky, 벤. No, I'm not cocky. Confident. 아마 500만 정도, 큰 액수 군요. . uzun, big ballpark. uzun, big ballpark. uzun, big ballpark. uzun, big ballpark. 아... 거만하게 들릴 의도는 없는데... 앤디, 네 제안은 분명히 어림잡아볼 만한 엑스원에 들어가 있었어. 앤디, 네 제안은 분명히 어림잡아볼 만한 엑스원에 들어가 있었어. 나는 그가 건방지게 구는 게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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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숫자는 필요 없어요. 그냥 대략적인 숫자요. 그 건방지게 구는 게 너무 좋아. 나는 그가 건방지게 구는 게 너무 좋아. 넌 꽤 거만해. 하버드에 들어갈 것 같아? 그 건방지게 예쁜 남자 때문에 날 떠났잖아요. 그 앱을 사용하고 있던 하원의원은 몇 명이었나요? 대략적인 숫자도 괜찮아요. 그 앱을 사용하고 있던 하원의원은 몇 명이었나요? 그 앱을 사용하고 있던 하원의원 같은 네, 그의 오만한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바뀌었죠. 그건 심지어 근접하지도 않아. 어림잡아 볼만한 수준에도 못 미치네. 좋아요. 저도 그가 그런 일을 잘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는 너무 건방져요. 너 건방진 느낌이 팍팍 든다. 저는 지금 건방진 게 아닙니다. I'm not being arrogant.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